여러분의 인생의 공갈빵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뿌듯했던 시간들 정말 이기는 미래에 도움이 됐을까? 과거 5년, 10년 되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잘 이해해야 지금의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작업하다가 밤에 갑자기 드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뿌듯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인생의 공갈빵을 조심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공갈빵 뭔지 알죠? 빵, 큰 빵인데 안에 텅 비어있어 겉으로 봤을 땐 엄청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그 빵을 한 입 딱 깨물면 안이 텅텅 비어있어서 배도 안 차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공갈빵이 제가 정의하고 있는 공갈빵 그러해요 이 타픽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도 사실 사람은 이제 점유율이 뇌에 어떤 점유율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력과 하루에 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아니면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해진 대로만 해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 거죠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 못 사듯이 정해진 에너지 갖고만 해서는 그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풀 만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는 않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써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저희 어떤 경험을 공유해 드렸고 그래서 분노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주변에 조롱하는 것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칭찬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단시간 안에 어떤 집중력을 확 높여서 그 안에서 어떤 무화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코딩이 되고 코딩이 내가 됐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술 조심하라고 술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시고 이런 무화의 지경 무화의 지경까지 가서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코딩을 하고 내 안에 있는 포텐셜을 터치는 게 이제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우리 주제로 좀 들어가 보면은 사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혹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 개인 스타트업을 했을 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 막 진짜 주말도 나가가지고 일하면 되게 뿌듯해 컴퓨터가 24시간 렌더링이 돌아가고 뭔가 막 작업이 돌아가고 있을 때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때 근데 아까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뿌듯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 뿌듯하고 뭔가 일주일 한 달 동안 내가 뭔가 한 게 있다고 되게 뿌듯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보면 그냥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월급 받기 위한 일 돈 벌기 위한 일 정말 일 말 그대로 일인 거예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미래에 좀 더 부가적인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 대부분의 일이라는 게 공갈방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쳤을 때 일주일 동안 딱 끝나고 나면 돈으로 그냥 바꾸는 거지 사실 내 미래에 도움 되는 건 없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물론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오는 그런 괴리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들은 에너지 소모가 되게 커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게 한 거 같아 그래서 오늘 주말 쉬어도 돼 나한테 오늘 맛있는 걸 먹어도 된다는 어떤 상을 줄 수도 있어 뭔가 뿌듯해서 근데 그게 정말 미래에 갔을 때 내가 도움이 되냐 이런 거죠 반대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릴게요 반대의 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아싸리 그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차라리 내가 밥을 먹어도 되나 내가 오늘 한 일이 없는데 한 공부가 없는데 그럼 되게 불안한 거야 그쵸? 이거는 뭐 공갈방이 아니고 뿌듯한 공갈방 혹은 뿌듯한 거에 정반대죠 내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 오히려 이럴 때는 쟤는 더 답답하고 좀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다령 공부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코딩을 더 한다던가 사실 이거 직접 내가 일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걸 달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일에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꽂혀가지고 뭔가 했을 때 걔네들이 미래에 어떤 나의 직장과 그 프로젝트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때 일을 따오는 그 쪽이 더 많이 인볼브가 됐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좀 클리어파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다녔어 내가 뭔가 한 거 같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그거는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 회사에서 되게 소모적인 일을 하고 나는 거기에 월급을 그냥 받은 거야 제가 월급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그 시간 때 뭘 했으면 더 많은 미래가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회사는 나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거기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보상을 월급으로 주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5년 10년 다니고 굉장히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되게 뿌듯한 건 사실 미래에 대한 값어치는 없어요 이 컨텍스트에서는 물론 값어치 있겠죠 하지만 경험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불안해서 뭔가 더 열심히 다른 박지를 하는 그런 자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내가 오히려 저는 그랬어요 백수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더 답답하고 아 내가 놀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강박관념이 좀 많았던 거 같아 나를 그렇게 내가 세뇌를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몰아갔지 장단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야기의 포인트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안 바쁘고 내가 백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미래에 대한 값어치는 더 컸던 거 같아요 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막 바쁘고 공갈빵 이만한 거 먹었고 막 이러면 아 내가 진짜 뿌듯해 열심히 뭔가 한 거 같아 아 올해도 하나 잘 지낸 거 같아 근데 결국에는 그 한 해가 내년 후년 5년 10년 지날수록 굉장히 큰 임팩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적 측면이나 경험적 측면이나 금전적 측면까지 영향을 줘야지 그게 우리 전략이 성공하는 건데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거야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끝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도 없다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옛날에 진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뿌듯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네가 오늘 하루에 네 미래에서 진짜 투자하는 시간은 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회사 한 여섯 시간 일을 했어 그러면 근데 회사 일 중에서 내 미래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없었던 거 같아 그게 단순 반복이고 했던 거 이미 할 줄 아는 것도 또 한 거 뿐이야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루라는 렌즈를 놓고 봤을 때 그 하루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하루예요 어떻게 나한테 마이너스야 내 경쟁자가 그 하루를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만큼 뒤쳐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떤 공식인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 와서 조금 더 개발을 하는 거야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던 무기를 다하는 거야 무기를 뭐 영어 공부를 하던 뭐 코딩 공부를 하던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지금의 나보다 내가 점점 자라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워너비 어떤 꿈과 드림에 맞춰서 아 이런 이런 롤모델이 이런 이런 작업들을 하네 그럼 난 이게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로드맵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예 저는 심지어는 예전에 회사 있을 때는 API로 공부해야 됐었어요 API 3D 그래픽스 API 밥 먹으면서도 그냥 그냥 핸드폰으로 API를 계속 도큐멘트를 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 너는 진짜 워크홀릭이다 아니면 야 너는 막 이런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한 거야 그냥 궁금한 거야 밥 먹으면서도 아까 회사 나올 때도 아 이게 왜 그랬지 아 이거 또 다른 방법 없나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하면 어 이 API가 있으면 될 거 같은데 밥 먹으면서도 그냥 찾아본 거야 이거 여러분 습관화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단 거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또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일로 파는 거야 그냥 일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와서는 뭐 그렇죠 노는 거지 밥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살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반반이 넉넉하네 제가 너무 편하게 편하게 말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일을 떠나서 그냥 내 관심사가 그거야 그냥 그게 재밌어 그게 좋아 그냥 거기 확 몰입되어 있는 거야 그냥 무화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나고 내가 그고 그렇게 그냥 확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몰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한 게 없는 거 같다 개발하지 못한 거 같아 어제 오늘과 똑같아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뭔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습관들 그리고 그런 센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비디오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열심히 뭔가 했긴 했어 근데 정작 정말 냉철한 필터로 보면 이게 내 미래에 얼마큼 도움이 됐냐 그 도움이 된 시간만큼 그 시간들이 누적돼서 미래의 리터닝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열심히 일만 했어 그건 바보예요 그냥 부소품인 거야 그렇게 다 잘리면 뭐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그 회사에서 못 자르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내가 메리트 있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짜 계속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시대를 뭐 초월에서 앞서가기 보다도 최선 따라가는 모습들 보이면서 내 강점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일 아니면 내가 뭐 학교 과제 열심히 하여튼 뭔가 내가 뿌듯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아 오늘은 내가 스스로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스스로가 생각될 때 한번 냉철하게 봐요 어? 내가 정말 오늘 열심히 했나? 그리고 이것들 과연 미래에 도움이 되나? 이 열심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벽돌 100장 나르는 거 200장 나르는 거 그런 열심히인가? 그건 솔직히 뭐 100장 200장 나른다고 해서 내 미래에 도움 되진 않잖아요 저 벽돌 200장 날랐는데요 뭐 월급 더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내 미래에 취직하는 회사라든지 뭐 학교 유학을 준비하는 분이라든지 직장 인터뷰 준비하는 분들 실제 실력이 중요하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 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뭐 사무실 운영할 때 일을 못 타고 막 일이 없고 그리고 그냥 나무나 단순 반복적인 일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 좀 불안했던 거 같아서 밥은 먹어도 되나? 해가지고 그냥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여러분들 좀 젊은 친구들은 이런 강박관념을 일부러 조금 배양을 하세요 이런 강박관념들을 배양을 해서 좀 내 스스로의 포텐셜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힘들이 크다 왜냐면 사실 이때 이런 어떤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많은 실력에 기인을 하는 거 같고 어 좀 뭐랄까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요 근데 다들 사과를 심고 배가 열리고 배를 심고 사과가 열리길 바래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처우들은 사실 과거에 수많은 나들이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이제 채널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그 습관들 그 다음에 그 과거부터 내가 쭉 해왔던 그런 어떤 탄성들은 그대로 가는 힘이 워낙 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 담배 끊는 것도 그렇고 뭐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습성을 뒤집어 가지고 아예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과거에 나의 삶의 패턴에 대한 리프렉션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그 삶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병을 약을 먹고 이것도 물론 일시적이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과거의 어떤 삶의 패턴이 지금 나의 어떤 식습관들이 나의 병을 갖고 온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 essentially 기초적으로 fundamental 이걸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우리 인생의 공갈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뭔가 뿌듯했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체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 내가 과거에 그냥 어 이 정도면 충분했어 아니면 뭐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좀 더 하지 뭐 시간 있을 때 좀 더 하지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고 친다면 그러지 말고 약간 좀 더 그 스스로의 어 스스로의 불안감을 조금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잘 배양을 하면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주요했던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이드 에펙트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하다 너무 스스로 그렇게 몰아가다 보면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어 그런 방법론 들도 한번 차용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몰입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무화의 지경으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가려고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방법론을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난 어떤 식으로 내가 스타일이 어떠한지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 같아도 사실 뭐 10년 뒤에 그냥 나 여기 회사에서 이거 했다 끝 이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좀 내가 키워하게 보면 물론 이제 보는 관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맥락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일 혹은 내가 뭔가 뿌듯하게 한 거 같고 내가 뭔가를 진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이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됐는지 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건지 나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 하루는 뻥친 거야 예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늘의 하루하루가 내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해서 어떤 스노블 이펙트를 만들어내냐 이게 제 생각엔 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마치 금리 금리처럼 그 원금에 금리가 붙고 또 금리가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뭐 복리의 마법처럼 우리 실력도 어떤 복리를 적용하려고 든다면 이게 끊기지 않고 쭉 꾸준히 투자가 돼야지 그 실력의 복리가 발휘가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공갈방 혹은 대개 내가 뭔가 의심이 한 것 같아서 뿌듯할 때 그때 맥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래서 널부러져 있는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를 어떻게 트레인 시키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찾아보고 탐험해보자 너무 책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이 학원 가면 좋대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걸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다 나의 과거를 보고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나의 과거를 잘 이해하고 나의 독창성 유니크니스를 찾아서 남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딱 찾았을 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나만의 필터가 생기고 그 부분들이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발휘해서 어떤 마켓이라든지 시장 혹은 유학, 진학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셀링 포인트로 잡아서 왜냐면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하려면 쉽겠어요 그게? 어렵겠죠 그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에너지 그 시간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 그냥 저녁에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주저리 주저리 또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공갈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뿌듯했던 시간들 정말 이기는 미래에 도움이 됐을까 과거 5년, 10년 되돌아보세요 왜냐면 그거를 잘 이해해야 지금의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계획을 잡을 수 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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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